한국의 장면 못 갑니다! 비켜! 옷장도 없이 어딜 가요! 이번엔 원칙대로 갑시다! 저는 못 자라, 다른 제품이 다 있어 또요, 또 그라다 간범부에서 비버를 내리띕니다 제가! 말할게! 말하자고! 누구 덕분에 한 번 찍은 범인은 절대로 안 놓치는 형사가 됐거든 내가 니가 왜 장면이니야 장선호지 오랜만에 듣네요 왜요? 왜들 그렇게 빨리 죽어? 목도 졸라보고 칼로 찔러봐도 영 영 성에 안 차 나 13년 동안 강정같이 살아 나 이 분은 가볐어 내가 명색이 검사인데 존대 좀 하시죠 우 팀장님 네 남편이 네 남편이 날 건드렸어 생물학적 관점에서 면죄부를 받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거든 거기 스위치가 다 꺼져버리면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편사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쟤 내는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사람 죽이네 사람 죽이네 영 녀석 네 사전 어디서 났어요? 내 컴퓨터 해킹이라고 했어요? 어떻게 억박했어요? 제가 사건 현장에 증거를 심었다고요 제가 사건 현장에 증거를 심었다고요 무슨 꿍꿍이야? 꿍꿍이 같은 거 없습니다 죄짓고도 벌 안 받는 놈들 꼴 보기 싫어서 형사짓했는데 제가 그런 놈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엄마라고 뭐 빨리 좀 와주세요 오빠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꼭 방문 찾겠습니다 누가 왜 죽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나 아빠나 누구랑 싸울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거 칭찬이죠 예전에 아빠가 사업에 실패한 적은 있었었는데 부탁드려요 지금은 빚도 없고요 소리가 없으니까 느낌이 좀 다른데 진영은 좀 억울하다랄까? 목소리는 끝낼 수 있지만 표정을 즐길 수가 없어 불어가지고 갈 게 슬프지만 간만에 즐거웠어요? 현장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건 원칙 지금 원칙입니다 지금 보호하는 장면을 고쳐 봐야 됩니다 제가 진즉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우태선 이 그룹 시합폭탄이라고 이참에 자르시죠? 그 정도 상관 왜 시래요? 위험하잖아요 험한 꼴도 많이 보는데 고맙다는 생각 수면제 각방이라 뭐가 떠올라? 남편이 코로 울었을까요? 독특하네 부부관계가 나빴다는 생각 안 들어? 각방 쓰면 사이 좋아진대요 그래 이혼은 피할 수도 있겠다 인간이 신이 되지 못합니다 신이 인간한테서 갈비뼈를 붙여 있습니다 인간은 웃긴 자리 때문에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완전해지고 싶었던 인간은 잃어버린 갈비뼈를 다른 걸 붙여야 합니다 사랑욕 시기 분노 욕정 내가 이 장식장에서 보면서 이제 신이 갈비뼈 아냐 이렇게 말입니다 천천히 이제 신이 갈비뼈 그리고 다시 신이 갈비뼈 이제 신이 갈비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질신이 이제 신이 갈비뼈 이럴 이럴